남짓 드럼 1만 구독자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 하단에 구글 폼 링크를 올려둘 거고요 그 구글 폼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내용이 보이실 거예요 네 여기 이거 정말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제가 연락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유튜브 닉네임 여러분들 쓰고 계신 거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구독을 누르신 분들은 그냥 그 화면 그대로 캡처를 해주시면 되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을 누르고 캡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알람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또 더 감사하겠고요 이 화면을 그대로 캡처하셔가지고 여기 업로드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업로드를 누르시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누르시면 돼요 마지막에 제출까지 꼭 눌러주셔야 돼요 제출까지 누르시고 이제 다시 이벤트 영상으로 돌아가셔서 참여 완료와 짤막한 응원의 글을 써주시면 이벤트 응모가 끝납니다 응모 기간은 제가 영상 올린 날부터 라이브 하는 날까지 당첨자 발표는 라이브 하는 날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